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손으로 천류를 찢어버린 어미의 비참한 최후가 담긴 사연 하나 가지고 왔어요. 봅시다. 제목 바람나서 자식도 버린 엄마가 결국 천벌받고 죽어버렸어요. 제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건데 왜 이렇게 하나도 기쁘지가 않은 걸까요? 원제 날 버린 엄마가 벌을 받았는데 기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여자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이자 한 아이의 엄마인 사람입니다. 지금 너무 정신이 없는 채로 글을 쓰는 거라 두서없고 가독성이 좀 떨어질 텐데 부디 너른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려요. 제목처럼 옛날에 저를 버린 엄마라는 사람이 이번에 말 그대로 천벌을 받게 됐는데요. 그리고 이건 제 평생의 염원이자 소원이었는데 이게 또 막상 그렇게 되고 나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요. 도대체 제가 왜 이러는 건지 그 이유가 궁금하고 또 괜찮다면 위로도 좀 받고 싶어 이렇게 글 써봅니다. 그러니까 저를 낳아준 엄마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본인밖에 모르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아니 자식을 낳은 지금에 와서 보면 더더욱 이해가 안되는 그야말로 천하의 둘도 없는 악녀였죠. 그게 정확히 언제인지조차 알 수 없을 때부터 즉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자아가 완성이 되기도 전부터 이 사람은 외도를 했었고 본인이 낳은 자식과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았으며 배우자인 저희 아빠한테도 말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줬던 사람이에요. 아빠 표현에 의하면 하루하루 피를 말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식보다도 본인의 인생이 더 중요하다며 그 행복을 찾아 모든 걸 버리고 떠난 사람. 제가 아는 그 누구보다 이기적인 여자였어요. 사실 이게요. 많이 줄여서 말을 하니까 겨우 이 정도일 뿐이지 실제로는 정말 말도 못할 엄청난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엄마라는 사람이 그렇게 미웠어요. 벌써 3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아마 1학년이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의 눈에도 엄마는 절대 정상이 아니었고 아빠가 일을 나간 사이 또 어떤 남자를 만나러 간다며 외출 준비를 하던 엄마 등 뒤에 대고 그 어린 게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야.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나도 아빠도 힘들게 했으니까 언젠가는 하늘이 내리는 천벌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요. 겨우 8살짜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화장을 하고 있던 엄마가 고개를 돌려 저를 빤히 쳐다보는데 뭐 그렇다고 딱히 어떤 대답을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자식 앞이라 본인 행동이 부끄러웠던 건지 아니면 그냥 가짜는 건지 뭔지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냥 조용하고 멀뚱이 쳐다만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모든 걸 버리고 떠나버렸는데 그렇게 늘 이야기하던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자식도 버리고 떠나버린 엄마 나중에 아주 나중에 듣기로 꽤 힘든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 50도 되지 않은 젊은 그때 이유 모를 병과 여러가지 사고로 형제 자매 고향 친구 여럿을 떠나보냈고 결국 혼자가 되었다고 해요. 아마 남자도 떠나가나 봅니다. 그리고 생활고와 더불어 건강까지 크게 악화돼서 혼자 계속 고통을 받다가 결국 당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기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전해 듣고 알게 됐어요. 스스로 가버린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그랬습니다. 엄마는 반드시 천벌을 받을 거야? 라고 소리치던 어린 시절 제 목소리가 자꾸 메아리처럼 울려 퍼져요. 엄마는 벌을 받은 게 맞는 걸까요? 아마 그런 거겠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평생 늘 바라봤던 엄마의 최후인데 바로 그 염원이 이루어진 건데 이상하게 하나도 기쁘지 않고 또 마음이 후련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되네 이런 엄마가 엄마의 인생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어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 건지 여러분이 봐도 정말 어이가 없죠. 바람을 피워 남편에게 고통 주고 자식을 학대했으며 잦은 가출에 여기저기 돈 문제까지 일으키고 다녔던 세상 제일 가는 악녀 그런 엄마가 늙고 병들어 당신 혼자 단칸방에 방치된 그 쓸쓸한 모습을 떠올려보면 통쾌하다는 생각이 전혀 단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아빠에 대한 배신이라는 기분이 자꾸 들어요. 그게 더 힘듭니다. 정말 못할 뜻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제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남편이 조심스럽게 심리치료를 권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걸 어쩌면 좋을지 너무 혼란스럽고 점점 더 힘이 듭니다. 또 제가 이러고 있다는 걸 알면 아빠는 더 힘드실 텐데 말이죠. 참고로 저희 아이는 외할머니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데 정말 하루 종일 손에 일도 안 잡히고 밥도 안 넘어가고 제 마음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댓글 1번 이거는 그 여자의 업보입니다. 쓴이 탓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안 그러셔도 됩니다. 2번 이거 옛날에 쓴이가 했던 말 때문에 그게 원인이 돼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마 그래서 지금 이런 죄책감, 그런 기분을 느끼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이건 그냥 그 엄마라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 그래서 그냥 그 업보를 돌려받은 것 뿐이에요. 쓴이 인생은 물론이고 현 가정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큰일 절대 아니니까 그냥 훌훌 털고 쓴이 인생만 잘 살아가면 돼요. 실제로 저런 부모들 의외로 많거든요. 그리고 보통은요. 남보다 못한 관계여서 죽었다 해봤자 그 사람이 없어진 게 슬픈 게 아니라 약간 뭐랄까 교과서적인 슬픔이랄까 그 드라마에서 배운 것처럼 이렇게 살려고 고작 이러려고 자식을 내팽개치고 인간이길 포기했던 거야? 이런 생각에 좀 억울한 마음인 거죠. 여하튼 이거 금방 지나가니까 지금 느끼는 그 이상한 감정에 절대 잠식당하지 마세요. 원래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 거고 그냥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가 살아온 발자취 따라간 것 뿐이에요. 3번 글쎄요. 저는 엄청나게 통쾌하던데요. 과거 애쓴이처럼 모진 말은 못해봤지만 20년 정도 지나 마주 앉았을 때 그때 봤던 그 초라한 모습 또 제 결혼 소식은 전해줬지만 시간과 장소는 알리지 않았더니 막 통곡하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나더라고 너무 통쾌했어요. 왜? 당신은 절대 죽을 때까지 만나지 못할 사위와 손주 또 절대 가지지 못할 노년의 안정된 삶까지 그게 벌써 5년 전인데 그 이전엔 증오만 가지고 살았지만 그걸 본 이후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편해졌어요. 우리 남매 벌인죄 지금 받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죽으면 연락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걸 빌미로 내가 휴가도 쓰고 해야 되니까요. 4번 본인이 저주를 해서 그게 원인이 아닌가 하는 죄책감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이건 절대 쓴이 탓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 탓인 겁니다. 5번 저도 바로 지난달 그러한 여자가 죽었습니다. 소식이 들려오는데 장례식장도 안 갔어요. 그 어린 것들 다 버리고 나가기를 반복했던 그 여자 또 그런 여자를 찾겠다고 계속 집을 나갔던 아빠까지 제 유년 시절은 그냥 방치된 어린 노숙자 그 자체였다고요. 정말 단 한 번도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특히 새엄마 들어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더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엄마라는 거구나를 알게 됐으니까요. 우리 삼남매를 가슴으로나 사랑으로 키워주신 분 그게 바로 우리 엄마예요. 그러니까 쓴이도 잊으세요. 그냥 사람 아닌 게 가슬뿐이에요. 6번 어떤 악인이 망하는 걸 지켜본다는 거 응당받아야 하는 천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게 꼭 통쾌하고 후련하지만은 않은 거예요. 원래 그래요. 하물며 그 상대가 그래도 가족이었고 엄마라는 존재였으니까 마음이 더 복잡해질 수 있는 거고 또 그 살다간 인생의 모습이 한 인간으로서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도 전혀 이상한 거 없습니다. 그 쓴이가 착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다른 분들이 이야기를 이미 했지만 지금 이거 쓴이가 어렸을 때 한 그 말 때문에 벌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엄마 본인이 선택했던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책감은 이제 그만 거두고 모쪼록 쓴이 마음이 조금 더 편해졌으면 좋겠어요. 7번 쓴이가 어릴 때 그런 악다구니를 안 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엄마는 그런 죽음을 자기 스스로 자초한 거라고요. 한이 서린 자식의 말 때문에 저주에 걸린 게 아니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기 목숨보다 귀한 자식과 단 하나뿐인 남편 내팽개치고 집을 나갈 때 그때 본인의 본인 삶과 가족을 먼저 버린 거라고요. 다시 말했으니 엄마는 그냥 자연사를 한 겁니다. 갈 사람이 간 거라고. 초년 우는 재수가 없었지만 지금 가정도 꾸리고 남편도 보니까 님을 되게 아껴주는데 이제 그만 그 고통에서 벗어나세요. 내 삶이 현재 진행형으로 힘들다면 상담받는 것도 좋지요. 무엇보다 제가 보니까 쓴이 남편 참 좋은 사람이에요. 같이 한번 가보세요. 8번. 그래도 쓴이 엄마 마지막 양심은 있었나봐요. 그렇게 고통받고 힘든데도 쓴이 안 찾고 조용히 가버린 걸 보면 그래. 보통 저런 사람들 염치도 없고 악랄해가지고 끝까지 지밖이 몰라서 막 자식한테 앵겨붓고 그러잖아. 그런 건 없었네. 9번. 왜 항상 이렇게 엄마들만 희생을 해야 되는 걸까? 네가 애 낳아봐라 제발. 아니 이건 뇌를 낳았나? 아니면 눈까나 뽑아서 어쨌어? 애를 낳으니까 더 화가 나고 이해가 안 되고 아프되는 거잖아. 아 그리고 저 엄마가 무슨 희생을 했다는 거야? 버리는 순간 그 전에 했던 희생도 다 물거품 되는 거라고. 알겠냐? 가끔 이런 사연들 올라오는 걸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그래 뭐 뭐야 진짜 이것도 좀 구차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 해도 그러면 그래도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 이런 마음이 들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바람이 나서 자식을 버린다는 거 이거는 참 아니 그래요. 뭐 백번 천번 만번 양보해서 자식이 다 컸어. 스무 살 넘었어. 그래가지고 정신이 해가닥 돌아가지고 황혼 바람을 피웠다. 물론 이것도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래도 왜 그래 너?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떼 같은 어린 새끼가 있는데 눈깔이 돈다는 거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건지 그 구조가 이해 자체가 안 돼요. 어떻게 그걸로 천류를 찢어 차라리 내 얼굴을 찢고 말지 그 상대와 그 시기를 할 때 자식 얼굴이 안 떠오르는 걸까요? 이야 참 어떻게 이게 되는 건지 이야 참 그렇습니다. 아무튼 스니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전혀 단 일말의 동정심도 생기지 않는 최후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